우와! 나 핑크 마을로 왔다 뿌! 어? 나는 노랑마을? 어? 양달래! 오비키잖아! 너는 노랑색 마을 갔냐뿌? 나는 노랑이고 너는 핑크네! 키키키 귀여워 오비키! 여기서 뭐하는 거지? 우와! 핑크 급식이다! 우와! 우와! 나도 온통 노랑색 급식 있어! 우와! 노랑색 급식! 내게 더 맛있다! 그리고 핑크가 좋아 뿌! 핑크가 좋아 뿌! 노랑색이 더 눈에 확 띄고 레몬처럼 상큼하지! 상큼상큼 키키키! 상큼상큼 키키키! 나는 워낙 핑크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인간 핑크니까 뿌! 오키님들! 핑크가 좋은지 노랑이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 사실 둘 다 좋지만 오늘은 노랑이다! 노랑이! 우와! 노랑급식 진짜 맛있겠다! 볶음면부터 먹어봐야지! 볶음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우와! 맛있겠잖아! 나도 먹어야지 뿌! 나도 핑크색 로제 볶음면부터 먹어봐야지! 아악! 오랑수 계란말이 꼬치! 너무 찬신하잖아! 우와! 계란말이에 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꿀조합이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꿀조합!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완전 꿀조합! 꿀꿀! 매운게 중화되면서 진짜 맛있어! 나도 꿀조합 있다고 뿌! 자고로 로제에 잘 어울리는 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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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핑크색 소시지! 이걸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거 정말 대단한 조합이지! 인정! 한번 꿀조합을 먹어보겠습니다! 꿀꿀꿀! 와! 먹고 있는데도 맛있어 보인다! 정말 맛있어! 꿀꿀! 다음은 슈크림빵을 먹어줄건데! 와! 쿠키런! 쿠키런 빵이다! 와! 슈크림빵이야! 이거 완전 멋있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딨어? 스티커! 여깄다! 과연 뭐가 들었을지! 누구누구누구누구! 어? 어? 짠! 뭐야? 누구야? 펌킨 파이 맛 쿠키? 약간 할로윈데이 같은 느낌이네? 빵 맛있겠다! 우와! 먹어봤습니다! 안에 슈크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럼 이번에는 슈크림빵이랑 볶음면이랑 합치! 이렇게 먹으면 또 이것도 맛있어! 먹어봤습니다! 뭐야! 저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잖아! 나도 빵이 있다고 뿌!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봐봐! 우와! 딸기! 아! 역시 딸기! 이런 날씨엔 딸기를 먹어야 제일 맛있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로제면에 같이 얼려서! 이렇게 먹는다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색다른 맛이야! 그치? 색다르지? 뭔가 단짠의 조화! 맞아! 딱 그거네! 거기에 나는 매움도 추가돼서 더 다양한 맛이 나! 그러네! 키키키키키! 넌 안 맵냐? 나? 앗! 나 그러고 보니까 맵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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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이 핑크색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 돼! 음!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요! 너 못 먹겠으면! 나 주라! 그건 안 되지! 내가 다 먹을 거야! 뿌! 응! 먹어보겠습니다! 체리맛! 와!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나도 맛있는 거 있어! 레몬푸딩! 근데 나는 이 뒤에 있는 이 알갱이가 너무 궁금해! 여기 팝핑캔디도 뿌려야지! 귀여워! 파이팅! 오! 밥 먹겠네! 오! 어떻게 이렇게 해?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엄청 시원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밑에 알갱이도 먹어볼게요! 오! 우와! 빵도 같아! 수저 위에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엄청 재밌는 맛이야! 상큼해! 우와! 되게 시큼새콤하겠다! 몰랑이 귀엽다! 몰랑이! 음! 몰랑이 너무 귀여워! 몰랑몰랑! 너 왜 이렇게 귀엽니 뿌! 어? 목마를땐 아기 상어를 먹으라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랏쏙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오! 오렌지 맛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맛인지 맞춰보기! 오렌지? 망고? 오! 진짜 오렌지 망고 맛이야! 나 오렌지나 아니면 망고 맛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 망고 둘 다였어! 와! 완벽하게 정답! 나도 맞춰본다 뿌! 딸기 있지? 체리 있지? 오미자 있지? 먹어보겠습니다! 짠! 이거 약간 체리 맛 같기도 하고? 뭐지? 뭐야 포도랑 사과네? 뭐야 틀렸잖아 뿌! 맛있다 뿌! 음! 이번엔 퀴즈타임! 와! 바나나킥 추억이다! 예전에 많이 먹었었는데 오! 향기! 지금은 최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먹으면 맛있다! 바삭바삭하다가 쓰르릉 녹아! 과자 타임이면 나는 딸기 고래밥 뿌! 고래밥은 있잖아!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다 부어서 알지 알지! 화분에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으면 음! 음! 너무 맛있다! 하다가 애들이 옆에서 나 하나만 이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 주는 척 하면서 두 개 주고 알지 알지! 콕콕콕! 하하하! 맞아! 너 또 먹고 싶으면 내 거랑 바꿔서 먹어! 피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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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뿌! 바꿔먹기 무조건이지! 야야야! 너 이거 봤어? 지구젤리 같은 건데 병아리! 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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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엽다! 난 젤리 없는데 뿌! 없어? 난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젤리가 아니네! 사탕이네! 에? 이 안에 잼 같은 게 들어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뿌! 이 안에 이렇게 생겼어! 뭐냐면! 풍선깡 같아! 우와 시겠다! 나는 입에서 침 나와! 셔서! 응! 아니야! 안 셔! 달콤해! 나는 더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뭔데? 이거 봐 뿌! 핑크색 젤리!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어서 먹으면 빨라지고 재밌고 그런다 뿌! 나 노란색은 아닌데 내 주머니에 이거 있는데 대결할래? 내 거는 레보 색깔! 누가 빨리 먹나? 그래! 산다! 그래 뿌! 준비 시작! 시작! 빨리 빨리! 엄청 오래걸려! 와 안 끝난다! 끝이 없어! 끝도 없는 먹기! 뿌! 뿌! 나 다 먹었다! 뿌! 뭐? 봤어? 진짜네? 나는 이렇게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돼! 뿌! 뿌! 잠깐만 너 손에 뭐야? 젤리 자른 거야 설마? 진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뿌! 아 뭐야 얘 안 걸래 너?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야 너? 빨리 끝내버리네? 너가 끝낼래? 이미 줄게! 그래 내가 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랑? 핑크 금식 먹기! 해! 성공! 안 돼! 달라요 달라요! 나 기억 못해?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너 누군지 몰라! 넌 도둑이야! 진짜 답답하네! 우리 친구였어! 엄청 친했다고! 엄청! 아까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수작 부리지 마! 그런 사기는 안 통해! 우와 사기래! 내가 진짜 사기꾼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야! 사기꾼! 그만 사기 부려! 아! 답답해! 우린 중마 고우였는데 너 정말 기억 안 나는구나! 아! 정말! 흠! 자! 도둑급식은 이거야! 와! 진짜 허접하다! 이걸 먹으라고! 와! 진짜 나쁘다! 잘 먹어! 나는 간다! 아! 아니! 잠깐! 급식을 이렇게 주면 어떡해! 그럼 내가 못 먹지! 우리 규정상 이렇게 밖에 묻죠! 아! 참! 그래도! 밥은 안으로 넣어줘야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규정상 안 된다! 잘 먹어라! 수아 씨 질라! 탈라야! 밥은 넣어줘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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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쌀마! 쌀마! 쌀과자! 오늘 솔립 음료수! 흠! 내 신세야! 말랑이굴을 잘못했다고! 사기 한 번 쳤다고!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다니! 흠! 근데 텔러는 어떻게 날 기억 못 할 수가 있지! 흠! 급식도 이렇게 굴인데! 그렇다고 먹는 걸 포기할 순 없지! 에휴! 과자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다음은 솔립 음료수! 으악! 진짜 소름 돋아! 맛있겠다! 경찰 급식이야! 엄청 맛있는 경찰 급식! 경찰은 맛있는 거 먹어! 수시지 맛있겠지?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경찰 급식이야!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와! 맛있겠다! 텔러야! 아니 텔러 경찰관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맛있어! 한 입만 먹고 싶다! 안돼! 넌 못 먹어! 와! 진짜 나쁘다! 나 안 나빠! 나 착해! 네! 에이동 응답하라! 문제 발생! 아! 밥 먹는데 누구야?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바! 아! 아! 진짜! 귀여워! 미끼! 어! 어디 가세요? 저기 라면 다 뿌릴텐데! 라면이 다 뿔면 맛이 없을텐데! 맛없으면 버릴텐데! 그러면 환경에 오염되고 아까운데! 아! 내가 먹어버리면 되겠다! 오! 가져와야지! 힘을 내! 힘을! 좀만 더! 좀만! 좀만! 좀만 더! 힘을 내! 오! 예쓰! 가져왔다! 티키티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뜨거울 것 같아! 우- 다가 cuanto comb 조금만 더 먹어줘야지! 불면 맛 없으니까! 너무 매워! 잠깐만! 저기 삼각김방이랑 너무 매워 가지고 그거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덜 메울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먹어야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잡았다! 크다! 좀만 더 와있네! 좀만! 좀만! 가져왔다! 좀만 먹어야지! 귀여워 미키! 같이 먹어야지! 아! 요만큼 남았는데! 좀만 더 먹고! 음! 야! 가요나요! 어! 큰일났네! 다 먹었잖아! 아! 다 먹어버렸잖아! 어떡하지? 모르겠다! 모른척 해야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자꾸 불렀어! 어? 이건 내가 언제 다 먹었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비키! 너가 먹었어? 아니! 전혀! 안 먹었는데? 진짜야? 이상하다! 나 소시지만 먹었는데? 음! 꼬북칩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안 뜨거져! 이렇게 뜨거워! 꼬북칩 먹어야지! 맛있겠다! 음! 바삭바삭! 달콤해! 와! 맛있게 먹는다! 나도 꼬북칩 좋아하는데! 앉을 거야! 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경찰 급식을 먹었는데도 배고프지? 이상하다! 하하하! 글쎄! 기분 탓이겠지? 엄청 맛있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도둑! 급식 먹기! 대성공! 너는 고백받아본 적 있냐? 있지! 나 옛날 때 유치원 때 6세인가 7세인가? 고백받은 적 있어? 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고백받아본 적 없어!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다! 귀엽다? 이거 봐! 색깔 예쁘지? 키 키 키 키 키!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6학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뭐야 뿌! 지금 박세인이 6학년한테 고백한 거야 뿌! 잠깐만 잠깐만! 내 베푸 박세인이 내가 지금 썸 타고 있는 6학년한테 고백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6학년 너 잠깐 나와봐! 뿌! 너 박세인이랑 무슨 사이야? 야! 너 박세인이야 나야!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그러니까 박세인이 좋냐 내가 좋냐 이 말이야! 가..가..갑자기? 그래! 지금! 대답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